Backstory 박스 화면 보시는 여러분들도 박스 다시 조금만 기다릴게요, 여러분 어때요? 이제 잠시만요 이제 안 끊기죠? 여러분 안녕하세요, 제가 오랜만에 V LIVE로 돌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밥 먹었어요 오늘은 무슨 스케줄이 있었냐면 사실 일본 앨범 팬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끝나고 어떻게 보면 팬분들이 되게 많이 앨범을 사주신 데에 불구하고 용토를 못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런 분들이란 좀만 소통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V LIVE로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온라인 사인회에서 온라인 사인회에서 온라인 사인회에서 온라인 사인회에서 온라인 사인회에서 지금 누가 하고 있을까? 지금은 뭐 조라 태일이온이랑 도영이랑 누구였지? 아, 정우 정우가 같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인사일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포 엄청 높아 여러분 함께 아주 예쁘다 감사합니다 너 정말 놀랍다 여러분 요즘 뭐하고 있어요? 뭐하고 지내세요? 잘 지냈죠? 잘 지내고 있죠 여러분? 감기 조심하시고요 4t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때문에 왜 이렇게 4t 안 되어있는거죠? 지금 그거는 4t 안 되어있는거죠? 진짜 좋은 느낌이잖아요? 잘 지냈어요 여러분이 빨리 찍을거예요 아 네, 댓글. 역시, 역시. 집에서 영화 봐. 무슨 영화 봐요? 요즘 그거 뭐야? 드라마 재밌는 거 있는데 그 펜트하우스? 펜트하우스 재밌더라고요. 보고 있어요. 여러분 오늘도, 오늘 하루도 좋아해요. 좋아, 좋아. 여러분 좋아해요. 좋아, 좋아. 여러분 좋아해요. 여러분 좋아해요. 여러분 좋아해요. 다 같이 좋아해요. 감사합니다. 그래서... 렌즈 꼈어? 아니요, 안 꼈어요. 응, 안 꼈어. 모두 좋아해요. 응, 안 꼈어. 스카이 많이 써주세요. 너 형이 좋아하니까요. 저녁 뭐 먹었어요? 저녁은 아직 안 먹었고요. 뭘 먹을까 생각하고 있어요. 일단은 VF 끝나고 생각하려고요. 모두 밥 먹었죠? 네, 잠시만요. 그래서... 졸업식입니다. 그렇군요. 졸업식입니다. 치킨 먹자. 치킨. 치킨. 치킨도 좋은데... 루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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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제 팬사를 하잖아요 팬사를 하면 어떤 그게 일어나냐면 정훈 때문에 라이언 보고 싶다고 진짜 거의 90%의 팬분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 내가 라이언 계속 하고 있어 진짜 정훈이 라이언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팬사위원회에서 정말 라이언을 믿고 90%의 확률을 믿고 이제 또 루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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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루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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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많이 길었죠? 나 진짜 머리 진짜 빨리 긴 것 같아 그리고 염색도 다시 했어요 쉬는 동안 그래서 무섭죠 이렇게 하면 멘트는 오늘 TMI는 TMI는 TMI 아까 말했는데 TMI는 그 라이언 너무 많이 해가지고 라이언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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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를 이렇게도 해보고 이런 것도 할까도 생각하고 이제 이거만 하니까 아니 처음은 처음은 그런 거 했었다? 라이언 하면 라이언 하면 팬분들이 후우 이러셨는데 지금 라이언 해도 그래서 이러니까 내가 다른 걸로 해야 돼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진짜? 이거 라이언의 바이리에이션을 생각해내면 할 때에 또 엄청 재밌는 사람 그니까 그니까 너브가 너브가 인상에 인상에 그니까 그니까 너브가 마음에 들어서 마음에 들어서 마음에 들어요 아 요즘 TMI는 인사에서 올렸지만 켄타 그 그림 그거 보러 갔어요 보러 갔어서 보러 가고 그 되게 재밌었어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켄타도 그리고 뭐 같이 거기서 밥 먹고 좀 얘기하고 요즘 그랬던 거 같아요 봤어 전 집에 보셨어요? 네 근데 진짜 내가 사용하는 거니까 진짜로 스칼 애교로 만들어볼까? 스칼 어떻게 하면 재밌을까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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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좋아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이 VF 킹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되게 여러분들 되게 많이 응원해줘가지고 일본에서 첫 번째로 앨범 1등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물론 일본 앨범 이라서 또 물론 일본 팬분들이랑 뭐 이렇게 지금 소동 하고 있지만 그래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앨범 사주시고 그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열등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어떤 나라의 노래를 내도 응원해주는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내가 목표에 있었던 뭐 1등이라든지 뭐 음악 방송이라든지 그런 거를 할 수 있었던 거 같아가지고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을 들고 싶었어요 응 그거 그게 내가 가장 가장 하고 싶었던 이유예요 오늘 뭐 마라콘은 그거 밖에 없는데 아무튼 진짜 감사하다는 말 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잘 모르겠어요. 잘 모르겠어요. 락암입니다. 존은 아까 유타가 엄청 많이 들었어요. 라이온 이제 라이언을 귀엽게 하지 말고 좀 멋있게 해볼까? 라이언 이런 느낌 어때요? 이런 거 개 웃겨 고마워 그 세자 라이언의 그 세 저 뭐? 유타 목소리만 줄여주세요 그러면 목소리만 줄여주세요 유타 한번 들려요? 유타 그 세 그 세자 그 세자 저는 씻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끝나면 밥 먹자 응 밥 먹자 뭐 먹고 싶어? 나 스시 스시 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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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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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알았어 스시부터 치 씨스 오케이 그럼 스시를 못 그렸어요 종 종은 이제 씻으러 간대요, 여러분 그 세자 코멘터너 그 세자 벌써 30분이나 했네 여러분 이것까지 할까요? 언제까지 하셔러 가볼까요? 제가 스시 제가 스시 스시 정말 진짜 여러분 항상 조심하세요 잘 가? 좋아? 좋아해 일본의 여러분이 항상 정말 감사합니다 최근에는 팬들에게 감사하는 기분이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진짜 라디오의 톤이야 지금 라디오의 톤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팬사인회에 받지 않았던 사람들도 전부届いてる 그래서 괜찮을까 생각하지 않고 저는 빈빈感じてます 네 전부受け取ってる 그럼 또 브이라이브 그리고 셔타로도 시간을 하자 다들 조심하시고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브이라이브에서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유우타 좀 더 올려줘 유우타 감사합니다 유우타 유우타 형 유우타 형 너무 귀여우니까 네 네 끝까지 해야돼 유우타 형 유우타 형 라이언 라이언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 오늘 끝났어 주말 끝났지만 내일 내일부터 또 일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 마리 연습 오늘 마지막 남은 일요일에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와 안 돼 씻었어 마지막 여러분 하루 마무리 잘 하세요 잘 하세요 여러분 수고해요 슈가해 슈가 슈가 잘해, 모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